우리가 왜 써야지, 써야지 하면서 쓰지 않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쓰지 못하는 거라고요. 아, 써야 될 텐데, 써야 할 텐데 하면서 정작 글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이유도 밝혀보고 오해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많이 읽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기준점이 되게 높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평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서평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리뷰어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본인이 글을 쓰려고 하면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좋은 글들을 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쓴다면 저만큼은 못 쓰는 게 당연한데 당연히 못 쓰는 게 당연하죠. 나는 많이 읽은 거지 많이 써본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평을 잘하는 사람이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각각의 자기의 역할이 있거든요. 글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초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 작가가 아닙니다.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얼만큼 쓸 수 있는지 나의 실력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어떤 글버릇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막힘이 없이 술술 나오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객관화된 무엇에 대해서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지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걱정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생각만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자료만 많이 찾고 있는 거예요. 만발의 준비를 잔뜩 해놨지만 정작 써보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제발 제발 부탁하는 게 있는데요. 제발 좀 일단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글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자신의 글을 낭독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1로 배우려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그룹으로 글쓰기 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함께 읽어보고 서로 합평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 한 번도 내 글을 누구한가에게 보여주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나 스스로도 내가 낭독해 보지 않았다면 내 글이 어떤지 몰라요. 글로 소통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SNS가 많이 발달을 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에 글을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글과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에세이를 쓰고 싶은데 내가 페이스북 100날에도 에세이는 잘 못 쓰겠어. 뭐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언가 어딘가에다가 계속 끄적끄적거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글로 소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서 조금 더 긴 글로 소통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소통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글을 읽으면서 내 글과 내가 소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본인의 글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문장을 못 써서인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첫 문장을 시작을 해야겠는데 그래야 글을 시작을 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첫 문장 쓰는 법을 굉장히 열심히 배웁니다.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대부분의 작법 책에는 꼭 첫 문장 쓰는 법이 한 꼭지 꼭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첫 문장을 어려워한다는 얘기인데요. 짧게 써라, 매력적으로 써라, 호기심이 느껴지게 써라, 전체를 짐작할 수 있게 써라 등등등등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건지 라는 결론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가이드가 많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첫 문장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첫 문장은 나중에 써도 됩니다. 아, 근데 첫 문장 없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첫 문장은 다듬으면 됩니다. 나중에 구성하셔도 돼요. 글을 쓰는 방법 중에는 구성을 하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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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성에 맞게 채워가는 방법이 있고요. 막 쓴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를 권하는 이유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논술 시간에 너무 많이 배웠어요. 실제로 논술학원에서 늘 이걸 가르칩니다. 서로는 일곱 줄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해줘요. 제가 논술학원에서 애들 가르쳐봐서 알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논술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저함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일단 쓰기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다독, 다상냥, 다작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틀린 말 아니고요. 맞는 말이고요.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정말 맞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딱히 다른 말을 해줄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독, 다상냥, 다작이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순서를 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이 읽은 다음에, 많이 생각한 다음에 글을 써라. 라고 나도 모르게 순서를 정해버려요. 다독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아? 많이 생각한 다음에 써야 되지 않아? 라고 스스로들 오해를 하고 여전히 글쓰기를 주저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쓰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다작부터 시작을 하세요. 열심히 쓰다 보면 자료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독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늘 저희 수강생들한테 고백하는 게 있는데요. 작가이기 때문에 책 엄청 많이 읽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책을 늘 달고 사는 그런 다독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나라고 뒤돌아보면 꽤 읽었어요. 왜 이렇게 책을 읽게 됐나 보면 항상 글을 쓰다 보면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책을 다시 찾아보게 되고 어떤 자료를 찾다 보면 또 다른 호기심이 생기면서 또 그 책을 찾아서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다상량에 대한 건데요. 글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상량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많이 모으고 분류를 많이 해요.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글을 구성하거든요. 이렇게 다작이 꼭 뒤에 올 필요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글을 쓰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다독 후에, 다상량 후에 글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 시작하시게 되면 다독과 다상량은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당장 쓰라는 말씀입니다. 쓰기 시작하는 것 그게 곧 바로 오늘부터 쌓이게 되는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